안녕하세요 굿모닝총학대 김요한 실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가져온 차량은 링컨 에비에이터 2세대 가지고 왔는데요. 에비에이터 2세대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합연비는 8.1 정도 나오고요. 워낙 차체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연비 자체는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중후한 느낌과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가지고 있죠. 오늘 정말 차량 상태 괜찮은 차량 8대 정도 추천해 드릴게요. 첫번째 차량은 3.0 V6 리저브 가격은 5,699만원 21년식 주행거리 43,000km입니다. 색상은 검정색 12월 1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공연장관 보시면 농도 변경이력이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도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 보호미력 0원인 차량입니다. 시트 색상은 화이트 색상이고요. 자 여기 보이시는게 변속기입니다. 굉장히 세련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시트가 또 전부 가죽이기 때문에 앉았을 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당연히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뒷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부 되는 차량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선루프도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되고요. 자 내외부가 정말 고급스럽게 생겼죠. 21년식의 주행거리 43,000km 주행거리도 많지 않습니다. 자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차량은 V6 블랙라벨 가격은 5,650만원 21년식 주행거리 9만 5,000km입니다. 자 색상은 회색 11월 15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자 이 차량은 지금 변속기 쪽에 누유가 있네요. 자 이런 차량은 추천드릴 수가 없죠. 수리를 안하고 팔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차량은 추천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은 3.0 V6 리저브 가격은 4,850만원 20년식 주행거리 5만 4,000km입니다. 자 색상은 청색 11월 29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도 전혀 없습니다. 자 시트 색깔은 베이지 색상 이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전부 있습니다. 자 키 두 개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부 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루프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자 20년식 주행거리 5만 4,000km 자 이 차량은 가격이 정말 좋아요. 4,850만원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은 3.0 V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GT 가격은 6,200만원 20년식 주행거리 6만 3,000km입니다. 색상은 흰색 11월 17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도 전혀 없습니다. 자 20년식의 6만 3,000km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블랙박스 달려있고요. 하이패스도 됩니다. 썬루프 있고요. 트렁크도 굉장히 넓죠. 또 2열 폴딩 시트이기 때문에 공간을 더욱더 넓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두세명 누워도 괜찮은 공간이고요. 전동 트렁크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부 됩니다. 자 20년식의 주행거리 6만 3,000km 저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3.0 V6 리저브 가격은 5,800만원 22년식 주행거리 5만 3,000km입니다. 색상은 검정색 11월 10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도 전혀 없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 차키 2개 있고요. 브라운 시트, 에이스 잔존기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뒷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부 되는 차량입니다. 블랙박스 달려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 전동 트렁크까지 있습니다. 22년식의 주행거리 5만 3,000km 너무 좋아요.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V6 리저브 가격은 5,450만원 20년식 주행거리 4만 9,000km입니다. 색상은 흰색 11월 23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유가 지금 하나 찍혀 있습니다. 오일펜 쪽에 미세누유가 하나 찍혀 있는데요.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미세누유가 누유로 바뀌면 수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차주 차량, 스마트킷 2개 있는 차량입니다. 20년식의 주행거리 4만 9,000km 시트 상태 너무 좋고요. 썬루프 있고요.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에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블랙박스 달려 있고요. 20년식의 4만 9,000km입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V6 리저브 가격은 5,390만원 20년식 주행거리 4만 8,000km입니다. 색상은 검정색 11월 9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 전동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도 없는 차량이고 신차급 컨디션에 뇌의관도 굉장히 깔끔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키 4개 있는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썬루프 있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되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커버도 있고요. 20년식에 주행거리 4만 8,000km, 저희 차량은 옵션도 너무 좋아요.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차량은 3.0 V6 블랙라벨, 가격은 5,150,000원, 20년식 주행거리 8만 2,000km입니다. 색상은 검정색 11월 7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20년식에 8만 2,000km, 브라운 시트,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카 플레이 전부 되는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키 2개 있는 차량입니다. 브라운 시트로 깔맞춤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블랙박스 달려있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전부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부 되는 차량이고요. 보면 볼수록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이네요. 20년식에 주행거리 8만 2,000km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자 이 시간에 이렇게 링컨 에비에이터 2세대에 추천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정말 좋은 차량만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